안녕하세요.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미국 주식 다이아와 QQQ를 사는 날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QQQ가 4,406불을 매수를 해서 5,200불 정도가 평가액이네요. 수익률이 17.84% 다이아는 수익률이 8.39% 오늘도 장 시작을 했으니까 QQQ 한주를 시장가격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QQQ 한주씩 사고요. 다이아는 격주로 한주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매수 시장가를 고친 다음에 한주 매수 주문 확인 체결 통보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내일 토요일인데 일을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제가 지금 여수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하고 다시 딸과 아내를 만나러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30대부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40대 후반이 되면 회사도 안 다니고 그냥 배당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삶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60살까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늦게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어쩌겠어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겠죠. 좋은 밤 되세요. 안녕.